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잠재력이 얼마나 되나 확인도 좀 해보고요 저는 뭐 당연히 힘 닿는 데까지 도울 겁니다 잠이야 당분간 줄이면 되는 거고 큰일 하는데 그까이거 그지 그지 우리 긍정의 요정들 야 너희들 진짜 이럴 거야? 이래 치여 죽는다 정말 다 무릎쓰고 하는 거잖아 유지 에휴 정말 무릎으로 까고 싶다 정말 자 우리가 이미 나서기로 했지만 그래도 의견을 한번 모아봅시다 타수결 한판 힘들어도 회생활 한번 해보자 손! 나는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손! 던져 나! 어? 부장님은요? 아 몰라 아니 뭐 이것들은 이렇게 안 도와주나 어? 아휴 기치겠다 지금 자 그럼 다 같이 중지를 모아서 회생활을 향해 고고! 고고! 아니 무슨 기업 회생활이 야위에 프로그램 짜는 건 줄 아니?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배워야죠 자료도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지 그지 우리 긍정의 요정들 아 정숙이 저쪽이예요 아 정숙이 저쪽이예요 아 아 아 대표님 아 아까 경황이 없어서 세 분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여기 계단도 많은데 아니 계신 곳으로 저희를 부르시죠 여기 누추한 곳까지 아 아 아 뭐에 인사드려 장유선 대표이사님이셔 아 대표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아 아 아 아 으 으